쇼 트로트 365 1시간 동안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이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이라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쉽지만은 또 저희들은 다음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방내손씨의 무대를 끝으로 다음주에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가수 권율 가수 김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서산에 지는 개야 네 모습 참 고픈아 나도 따라 붉은 옷 입고 사랑 찾아가련다 아아 오랜 매화꽃이 피고 지는데 내 님은 언제 오려나 오늘도 들리는 옷 피리 소리 참가에 머무는데 아는 너의 삶 어디로나 아 아 아 아 아 서산에 지는 게야 네 모습 참 곱구나 나도 따라 붉은 옷 입고 사랑 찾아가련다 올해 매화꽃이 피고 지는 게 내 힘은 언제 오려나 오늘도 들리는 옥피리 소리 창가에 머무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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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희가 어디로 나 나는 너희가 어디로 그래